안녕하세요. 한국어 지킴이 헬로이피엘스입니다. 오늘은 형용사 아프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대한민국 여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소문난 칠공주라는 제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주는 백설공주나 피오나 공주처럼 왕의 딸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공주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공주라고 하면 집안의 아주 귀한 딸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봅니다. 몸에 어떤 부분이 다쳐서 괴로운 느낌을 한국어로는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다 또는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손가락을 살짝 다쳤는데요. 이런 경우에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손가락이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병에 걸렸거나 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모든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프다의 앞에 아픈 곳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요. 아프다는 몸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쓸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가슴이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몸과 마음에 모두의 아프다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걱정하면서 아프니 하고 물어보죠.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응 아파라고 대답했다가 바로 마음을 바꿔서 아니 안 아파라고 대답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안 아프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가 몸이 아픈지 아니면 안 아픈지 물어볼 때는 아프니? 라고 말하면 됩니다. 대답은 응 아파라고 하거나 아니 안 아파라고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말한다면 아파요? 하고 물어보면 아파요 나거나 안 아파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은 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감기에 걸리다고 말합니다. 감기처럼 병이 드는 것을 걸리다라고 말합니다. 감기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 암에 걸리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이 어떻죠? 감기 때문에 체온이 높이 올라갔다면 열나다라고 합니다. 감기 때문에 갑자기 숨소리가 터져나오는 건 기침 나다고 말합니다. 열나다, 기침이 나다, 감기에 걸리다.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이 있네? 어떻게 감기 걸렸어? 땡치리가 아파서 학원도 못 갔어요. 그래요? 많이 아프대요? 감기도 민간이 나고 다르게 걸린다며?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아프다, 아프니? 음, 아파, 아니, 안 아파. 열이 나다, 기침이 나다. 감기에 걸리다. 아프다, 아프다.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아프다, 아픈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듣고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다, 다치거나 병이 생겨 통증이나 괴로움을 느낀다. 아픈 곳, 아프게 때리다. 머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민수 씨는 상한 음식을 먹고 종일 배가 아프다고 한다. 어제 넘어졌는데 발목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아프다. 몸에 어떤 부분을 많이 사용해서 피로나 괴로움을 느낀다. 눈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민수 씨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책을 봤더니 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아프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복잡한 문제로 괴롭다. 골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말썽꾸러기 조카를 돌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파왔다. 아프다. 슬픔으로 마음에 괴로운 느낌이 있다. 아픈 기억, 아픈 추억,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음악을 들으면 헤어진 친구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